자리잡기 끊어내고 고개 들지마 자세 납쳐 대주지 마라 니가 밀고 쳐야 돼 붙어서 자리잡고 상대 공작할때 끊어내 짧게 짧게 치다가 짧게 짧게 어퍼에서 바디까지 채우고 공격할 때 노려라 그래 좋아 그런게 나오지 그래 그 다음에 가드 신경쓰고 치고 붙고 공간주지마 절대 그래 가드하고 붙고 그래 빈틈 찾아 그렇지 가드 쓸고 내리고 또 치고 그래 좋아 바디 다시 고개 돌려야지 고개 돌려 주먹 짧게 내고 니가 밀리면서 치면 안돼 중심이 앞으로 가 있어야지 그래 또 보고 박자 반박자 빠른 주먹 그래 또 보고 짧게 짧게 딱 보고 호흡하면서 짧게 봐 그래 보면서 공격할 거다 찬스로 노려 공격할 때 찬스 잡아 그래 톡톡 건드면서 저리 공격 나올 때는 니가 타이밍 잡아놔 뺏어내 그래 안 나오면 오프로 톡톡 건들고 제끼면 후 리듬타 그래 짧게 짧게 또 보고 치고 그래 또 보고 그래 톡톡 당기고 주먹내 끊어내야지 다 봤지만 공격할 때 같이 치고 짧게 짧게 타이밍 잡아라 그래 또 그래 니가 밀고 들어가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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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밀리 몸싸움 되줘 그래 또 당기고 보고 크게 치지 말고 짧게 그래 짧게 어퍼 강 나왔잖아 거기 더 짧게 어퍼 바디 그 바디까지 들어갔어야지 그때 라이터 파이터 타고 들어가야지 딱 당기고 보고 거기 돌리고 올려야지 그래 또 보고 공격하면 바로 끊어내 차단해 그래 또 보고 준비 상체 움직임 가지고 그래 상체 움직임 가지고 그래 치고 그래 상대가 훔겨갈때 찬스를 잡아라 고기 돌리고 일어나야지 보고 그렇지 끊어내고 그래 또 보고 약게 약게 고기 돌리고 올리고 눌리면 돌려야지 그래 좋았어 바디 좋고 뭐하나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 어퍼 쟌나무 걸고 붙을 작게 작게 치면서 상대가 주먹 나올 때 양부지게 잡아줘 안 나오면 톡톡 치면서 나오게 만들어 기다리지마 작게 작게 딱 이거 만들어야지 그래 어퍼 어퍼 고기 늘리면 바디까지 태워야 돼 좋았어 걸렸잖아 좋아 또 해봐 침착하게 그래 그래 더블헤터 가드 쓸고 내리고 어퍼랑 쓸고 내리고 같이 써봐 그래 이제 그럼 상대가 칠 거야 반응 올 거야 저걸 노려야 돼 이때 노려야지 짧게 짧게 또 치고 크다 크다 자세 낮추고 니가 짧게 짧게 만들어 에헤이 그런거 맞으면 안돼 또 짧게 짧게 재경이 만들어봐 기다리지 말고 그래 치면서 타이밍 잡아 그래 또 치고 고기 숙이고 그래 또 피했으면 다음에 나와야지 피한 다음에 타이밍 자 브릭 떨어지고 박스 짧게 짧게 고기 눌리면 돌리면서 딱 치고 바로 그 틈에 잡아 주먹 나오지 박자를 봐봐 반응을 봐 반응을 니가 치면 반응 나오지 그 반응을 봐라 말이야 또 치고 그걸 건들면 이제 나올거야 타이밍 이때 잡는거야 이때 그래 또 보고 그래 또 치고 고기 숙이고 턱은 당겨라 상체 리듬 타봐 대지 말고 치고 고기 숙이고 흔들고 또 보고 상체 리듬 가져라 그래 또 치고 그래 또 치고 짧게 짧게 그래 가드 쓸고도 쳐봐 가드 마우고 있으면 쓸고 내리고도 쳐보고 상대 흐름을 껴야돼 중심을 무너뜨려 거기서 밧데리 그렇지 다시 짧게 짧게 치고 또 그래 또 올라왔다 치고 그래 가드 옆구리 옆구리 다 잡아주고 상대가 안 보면 무조건 엎어 바디싸움 들어가줘 옆구리를 무조건 안 볼 때 들어 그래 다시 그렇지 그렇지 봐야 돼 눈은 절대 떼지만 봐야 돼 주먹 나올 때 상대 박자를 딱 봐봐 주먹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가 때렸을 때 어떤 반응할 때 나오는지 봐 톡톡 건드리면서 나올 때를 끊어내야 돼 대지 말고 공격할 때 크게 치지 말고 짧게 약게 브레이크 떨어지고 그때 끊어내야 돼 왜 다 맞고 있어 그래 리듬 타고 그래 리듬 타고 타이밍 잡아 봐 그래 가드마고 들고 있잖아 절대 어떻게 돌파할 거야 눌리다 돌려야지 거기다 돌려놔야지 너무 숙이지 마 그래 다시 끊어내야지 그때 상대가 주먹을 때 끊어내야지 그래 가볍게 톡톡 치다가 상대가 공격할 때 야무지게 잡아줘 공격 크게 하지 말고 약게 약게 또 짧게 치고 짧게 짧게 보고 그래 또 보고 짧게 짧게 세게 안치어도 되니까 주먹의 수 많이 내고 많이 맞춰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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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에 밀리지마 치고 명치도 찔러 바디가 바디가 요구리만 안 들어가도 명치 쪽으로 강 나오면 같이 치면서 들어가 봐 또 치고 어퍼에서 찌르고 위아래 브레이크 떨어지고 박스 스트레이트로 위아래 명치도 같이 찌르면서 해보라고 주먹의 수 많이 내고 주먹의 수 많이 내 주먹의 수 많이 내 또또또또또 계속 내 고기 돌리고 일어나야지 너무 낮추니까 자 왜이 떨어지고 그래 또 보고 끝 끊어내야지 그래 또 피하고 피하고 나면 다음까지 생각해라 피한 다음에 바로 나아야지 피한 다음에 리듬타 성체리듬 치고 리듬 다다다 리듬타고 다다다 짧게 짧게 쳐라 주먹네 브레이크 떨어져 자 바로해 바로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건 리듬타 그래 다다다 눌렬을 때 고개 딱 돌리면서 안 돌리게끔 해 저리 가드하고 슬고 내리기도 하고 저 가드하면 무방비하면 안 돼 그래 그러면서 타이밍 노려 저렇게 연탄을 할 때 가볍게 치트 끊어내야지 야무지게 보고 너무 숙이고 있지마 고개 돌리고 일어나 고개 숙이고 또 보고 그래 또 보고 그래 그래 짧게 짧게 체중으로 쳐 체중으로 톡톡톡 건들어 그래 그러면서 확실한 것만 잡아줘 니가 밀리지마 밀고 들어가면서 쳐야지 그래 밀고 들어가면서 톡톡 짧게 짧게 주먹네 주먹 어디였나 크게 치지 말고 얇게 기다리지마 상체 리듬타고 치고 리듬 움직여 브레이크 떨어지고 돌이자 돌이자 자 박스 바로 시작해 집중하고 주먹의 수 많이 내고 니가 밀리면 안돼 짧게 짧게 치고 리듬 타고 고개 숙이고 그래 리듬을 딱 만들어 가만히 대고 서있지만 말고 리듬을 타란 말이야 지경이 브레이크 떨어져 자 바로 시작해 집중해라 주먹 더 내라 주먹 어디갔어 빠져 빠져 자 몰아놨잖아 놓치지마 스윙칭도 해봐 니 하고싶은거 다해 지경이 마지막 라운드인데 지금 뭐해 옆구리 들어온다 딱 봐라 옆구리까지 봐야지 우리 어퍼에서 니가 태워 명치도 찌르고 같이 봐 짧게 짧게 거리 잡아라 몸싸움도 안되지 지금 브레이크 떨어져 자 박스 바로 시작해 바로 바다 쳐야지 쳐 같이 밀리지마라 시간 없다 스탑 자 떨어져 박스 주먹이 나와야지 주먹이 또 치고 겹쳐까지 해 주먹내 밀리지마 쑥이지 말고 돌리고 올려와 주먹 주먹 받아쳐 받아쳐 짧게 짧게 주먹 많이 내 정신력이다 주먹내라 휴식 아 일루와 pi